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들어 대폭 차량 가격을 내리면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동차 가격 비교 사이트 에드먼즈를 인용해 4만 9,990달러부터 시작하는 테슬라 모델Y의 출고가에 대해 언급했다. 테슬라 모델Y는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4만 2,490달러로 지난달 미국의 평균적인 신차 구매가 보다 5,300달러 낮다고 보도했다. 그간 테슬라 차량은 비싸다고 인식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에 모델Y 출고가를 총 24% 인하하고 이 모델이 처음으로 미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 모델3도 4만 1,990달러부터 시작하는 출고가에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3,75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적용하면 3만 8,240달러가 된다. 자주 비교되는 모델인 BMW 3 시리즈가 미국에서 4만 4천 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다. 올해 테슬라의 파격적인 가격 인하는 역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시장 수요 감소에 대응한 전략인지 이용 절감으로 가능해진 시장 확대 전략인지 의견이 나뉜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런 행보가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배터리 자동차와 내연기관 차들 사이의 가격 전쟁에 불을 붙였다며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다른 한 주요 외신도 테슬라가 유럽과 싱가포르에서도 차량 가격을 최근 4에서 10% 인하했다며 테슬라의 가격 신뢰도가 깨지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프리미엄 가치가 급격히 하락 중이라고 전했다. 리비안 루시드 전기차 출하량 기대 이하 테슬라 가격 인하로 직격타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던 리비안과 루시드가 일제히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CNBC에 따르면 루시드는 2023년 1분기에 1406대의 전기차를 고객에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가 예상치인 2000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루시드의 성적표는 지난 분기와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이다. 2022년 4분기 인도량인 1932대와 비교하면 27.2% 감소했다. 이에 앞서 리비안이 최근 발표한 1분기 전기차 생산량 및 고객 인도량은 모두 지난해 4분기보다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성장할 잠재력을 인정받던 루시드와 리비안 등 전기차 스타트업이 모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고전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두 전기차 신생기업이 저조한 실적을 올리게 된 주요 원인은 테슬라의 공격적 가격 정책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계 주요 시장에서 여러 차례의 가격 인하를 단행하며 루시드와 리비안 등 후발주자의 더욱 어려운 경쟁 환경을 주도했다. 루시드와 리비안은 모두 전기차 사업 진출 초기 단계라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자연히 가격 경쟁이 벌어져도 전기차 판매가를 내려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CNBC는 루시드가 차량 생산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루시드 전기차 예약 물량이 2만 8천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계획은 절반인 1만 4천대 밖에 잡아두지 않아서다. 최근 단행한 대규모 인원 감축도 루시드의 재무 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루시드는 최근 전체 직원 가운데 18%에 달하는 1,3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CNBC는 루시드가 1분기에 퇴직금 명목으로 최대 3천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인원 감축은 차량 생산 능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리비안 역시 아직 전기차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생산에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어 실적과 재무 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얻고 있다. 루시드와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갈수록 험난해지는 셈이다. CNBC에 따르면 루시드 그룹은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한 뒤 장외 시간에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 올 들어 32% 오른 애플 주가. 월가 더 간다 외친 이후. 경기 침체 우려에도 올해 들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애플의 주가 상승률도 글로벌 시가총액 1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3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애플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애플이 더 강력한 주주원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과 주요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크레딧 스위스는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주당 184달러에서 188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11% 상승 여력이 있는 셈입니다. 2분기 매출액 목표치도 921억 9천만 달러에서 932억 7천만 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캐난 크로스 크레딧 스위스 연구원은 5% 이상의 배당 증액과 90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에 상응하는 주주원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배당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원원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전통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2018년 애플 최고재무책임자 루카 마이스트리가 순연금 흐름을 0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 것이 이러한 정책을 잘 보여줍니다. 현금을 갖고 있지만 말고 주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실제 애플의 순연금은 2018년 1,630억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 말 49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크로스 연구원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중국 내수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점도 애플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1분기 기준 애플 매출액의 24%이자 세 번째로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한국 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구매관리자 지수와 주요기업의 실적 코멘트를 보면 중국의 경기는 지속 개선되고 있고 부동산 업황도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스 연구원은 애플은 지난 1월 중국의 도보 이동량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설명절에 한정된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 같은 현상이 분기 내내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버크셔 해소웨이 회장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애플 주식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버크셔 해소웨이는 애플 지분 6%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보유한 단일 기업의 지분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나 됩니다. 버핏 회장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의 경영 역량 등을 여전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애플은 보험사 알레가니를 인수하면서 애플 주식을 추가 보유하게 됐습니다. 알레가니는 인수 당시 이 회사는 27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 버핏 회장이 남긴 것은 애플과 버크셔에서 웨이 두 회사의 주식뿐이었다고 합니다. 테슬라 직격탄 맞은 미국 전기차 루시드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크게 밑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루시드는 13일 발표한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314대를 생산해 이 중 1406대를 고객들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생산한 3493대 인도 1932대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적되어온 공급망과 물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데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루시드는 지난달 실적 부진을 이유로 전체 직원 13%에 대한 강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유럽에도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문 연다. 유럽 전기차 운전사들은 조만간 몇십 분씩 기다리며 배터리를 충전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날이 올 것 같다. 중국 전기차 제작업체인 니오는 최근 덴마크에서 유럽에서 첫 번째 배터리 교환소 문을 열고 유럽 전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운전자는 교환소에 들러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한 뒤 곧바로 주행할 수 있다. 배터리 교체 과정도 간단하다. 교체를 원하는 차량이 교환소에 진입하면 교환소가 차량을 들어 올린 뒤 나사를 풀고 다 쓴 배터리 제거 후 최장 500km까지 주행 가능한 완충 배터리로 교체해준다. 교체는 5분이면 끝난다. 보통 30분에서 4시간가량 소요되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앞서 니오는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 시간을 5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교환소의 시범 사업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현재 니오는 중국 전역에서 총 1200곳의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했다. 유럽에서는 연내 교환소 수를 1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니오의 덴마크 법인장인 마이클 살로모는 유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럽 주요 도시들 사이에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해서 장거리 운행 전기차 운전자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주요 도시와 교통 중심지 인근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식으로 설치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가 늘어나면 유럽연합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운행 대수를 3000만대까지 늘리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충전 시간과 충전소 부족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실제로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에너지정책연구소가 미국 성인 54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7%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이 불편해서 전기차 구매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응답자 4분의 3은 충전소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은 이것이 전기차를 사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